너희 부모님들한테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절대 앞으로 절대 후회하는 일 없게 할게 나도 난 너랑 난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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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위기의 작은 상길 오빠 수준아 어이 카메라 수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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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뭐야 이 수준 그 사람한테 너 지금 왜 그래? 정신 안 차릴래? 수준아 그러지마 내가 숨은 거야 그 사람한테 숨은 거야 정연수 씨 내가 숨은 거야 정연수 씨 뭐야 당신 나 매니저입니다 당신 감정이 뭐지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뭐? 수준이를 사랑하십니까? 지금 감정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수준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냥 보내주세요 당신 능력으론 수준이 행복하게 못해줍니다 자격 안 된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? 보내주세요 그럼 수준이 최고 인생 살 수 있어요 당신이나 내가 해줄 수 없는 거 저흰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후로 수준이 찾거나 연락하지 말아주십시오 붙어갑니다 으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